주님 주님의 삶의 어떤 부분 이 부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안고 싶은 그 영역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경애하며 날아가기를 원합니다. 주님 우리가 찬조되어진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외하는 것인 줄 믿다. 주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경애하며 설 수 있도록 믿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. 주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강여원 목사님 입술을 주전하여 주사 정말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귀한